원래 서론에 해당하는 강의들을 좀 더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서론이 길고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8품사의 기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문법 강의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영문법 서적들의 문제점, 문법 용어들은 왜 공부해야 하는가, 언어학자가 아니더라도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문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강의는 영어 완전 초보들을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방법 정도는 아시는 분 불규칙 동사 변화표 정도는 웬만큼 암기하신 분 관계대명사나 서역동사 등등의 문법 용어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 분 또는 단어를 모두 알아도 해석이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나중에 기초용법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는 중학교 수준의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동양에는 애초에 문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언어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서양에서 시작된 학문이고 서양의 문물이 동양에 전해지면서 이 언어학, 문법, 품사 이런 개념들도 따라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다면 서양인들은 왜 문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했을까요? 호기심이죠. 언어라는 것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고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다 똑같은 글자들이고 단어들인 것 같지만 뭔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어떤 단어들은 항상 동작이나 감정 등을 서술한 서술어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단어들을 동사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어떤 단어들은 항상 서술어 앞에 위치하여 그 서술어가 하는 동작이나 감정의 주체가 되더라. 이걸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이니까 주어라고 하자. 그리고 어떤 단어들은 서술어 뒤에 위치해서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감정 등의 대상이 되는 말로 쓰이더라. 그래? 그럼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감정의 대상이 되는 말이니까 목적이라고 하자. 또 어떤 단어들은 서술어 뒤에 위치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더라. 그럼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니까 주격보라고 하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모두 목적어보 역할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명사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문법이 처음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음... 언어와 개혁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어쨌든 서양인들이 언어와 문법에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정립한 개념이 아마도 팔품사와 문장 구성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법 개념이 먼저 생겨났는지와 상관없이 이 팔품사와 문장 구성 요소가 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팔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모두 8가지 품사들이 있습니다. 이 8품사들은 웬만하면 암기해 두세요. 이 중에서 감탄사는 2장에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헤이, 오우, 아우치 이런 걸 굳이 문법 시간에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대명사도 2장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명사 굉장히 중요하죠. 인칭 대명사, 지시대명사, 제기대명사, 의문대명사, 부정대명사 종류도 굉장히 많고 암기해야 할 것도 많은데 여기서는 각 품사들이 하는 역할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명사는 명상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는 다음 장인 문장 형식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2장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품사들이 남죠?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 5가지가 남죠. 이 중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3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전치사와 접속사는 이 3품사들을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리할 것입니다. 사실 이 8품사의 개요라는 장은 명사, 형용사, 부사 3품사들을 살펴보는 장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관계대명사절을 이해하기 위한 장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명사와 형용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에게 독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법상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관계대명사와 준사역동사를 꼽을 것입니다. 단어들을 다 아는데 이상하게 해석이 안되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 중 80-90%는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되는 거예요. 어쨌든 명사, 형용사, 부사 이 3품사를 중심으로 8품사의 개요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품사를 공부하기 전에 구화절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개념이 바로 구화절이죠. 구화절의 공통점은 구화절 모두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의미 단위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구화절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구는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절은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야기 쉬운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구이고 어떤 것이 절일까요? 한번 구분해보세요. 구분하셨나요? The handsome guy 이것이 구이고 The guy is handsome 이게 절이죠. 각각 어떻게 해석되죠? The handsome guy는 잘생긴 남자 The guy is handsome은 그 남자는 잘생겼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런데 영어를 가르치다보면 가끔 반대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The handsome guy는 그 남자는 잘생겼다 The guy is handsome은 잘생긴 남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된다.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거나 그거나 또는 대충 의미만 통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 정말 싫어합니다. 우선 이 두 개의 구화절이 완전히 같은 의미인가요? 형태는 좀 다르죠?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요? 설명할 수 있나요? 느낌상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세 번째로 싫어하는 말입니다. 느낌상, 감으로 이런 말들. 충분히 합리적 이상과 지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충 느낌으로 뭉뚱그리고 넘어가려는 자세. 제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자주 지적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의미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화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The handsome guy와 The guy is handsome 이 두 구화절이 전달하는 정보의 양 자체는 동일해요. 하지만 문장 내에서 이 두 구화절이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번 각각의 구화절 앞에 I know라는 말을 붙여보도록 하죠. 위 문장은 나는 그 잘생긴 남자를 알아 아랫 문장은 나는 그 남자가 잘생겼다는 것을 알아 각각 이렇게 해석하죠. 아랫 문장의 I know와 The guy is handsome 사이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나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죠? 조만간 이 명사절 접속사 that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I know the handsome guy라고 말할 상황과 I know the guy is handsome이라고 말할 상황이 정확히 동일한가요? 다르죠? 위 문장은 가령 혹시 너 현빈이라는 남자 아니? 어 나 그 잘생긴 남자 알아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죠. 아랫 문장은 야 너 혹시 현빈이라는 남자가 잘생겼다는 거 알고 있니? 응 나 그 남자가 잘생겼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문맥에서 사용합니다. 두 문장이 사용될 상황이 서로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화절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지난 강의에서 뉘앙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뉘앙스는 한국어로 미묘한 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언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뉘앙스조차 구분하는 게 귀찮아서 건성으로 해석하고 뭐 그거나 그거나 대충 의미만 통하면 돼 이런 친구들은 영어가 정말 안 늘어요. 이런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영어를 잘하게 된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초적인 수준의 문장들은 대충 해석해도 의미가 통하지만 나중에 문장이 4줄 5줄 길어지고 좀 더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을 다루게 되면 해석이 힘들어지게 돼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어 공부의 첫 걸음입니다. 자 어쨌든 구하절의 개념을 이제 어느정도 이해하셨죠? 그럼 처음에 팔품사와 관련하여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 다섯가지의 품사들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이 중에서도 명사, 형용사, 부사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죠?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하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사, 명사고, 명사절 형용사, 형용사고, 형용사절 부사, 부사고, 부사절 다음 강의에서 명사를 먼저 알아보고 차례대로 명사고,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 형용사고, 형용사절 부사, 부사고, 부사절 이런 순서대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해에 필요한 영법의 거의 60-70%는 이 9가지 문법적 요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구하절은 서로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환에 있어서 엄격한 문법 규칙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구로만 써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절로만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절은 각각 다양한 종류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영어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서로 전환되는지에 관한 것이 영문법의 가장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의 품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익혀보도록 하죠.